온라인에서 옷 사고 반품 많이 하시죠? 그런데 맞춤 제작된 옷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. 문제는 맞춤 옷이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문한 탓에 받아보고 나서 색상이나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건데요. 이럴 땐 울면 겨저먹기로 그냥 입어야 하는 걸까요? 말로만 맞춤 옷이거나 환불이 어렵다는 별도 고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사례를 보시죠. A씨는 10만원을 주고 온라인에서 어린이 맞춤 한복을 샀습니다. 그런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맞춤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.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100% 환불해 주라고 결정했습니다. 이름만 맞춤 한복이었을 뿐 사실상 1호에서 15호까지 사이즈만 고르는 수준의 제품이었고 환불이 어려운 제품이라고 서면 동의를 받지도 않았던 탓입니다. 알아둬야 할 핵심 조항은 두 가지입니다.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모든 종류의 상품에 대해 택배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반품을 받아주면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. 그렇다면 이 중대한 피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 걸까요?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이 지나 재화가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품, 소비자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을 기준으로 뒀습니다.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로 적용된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전자상거래로 적용되는 사건들이 대부분 다 소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로 볼 수 있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결례를 하나 볼 수 있는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결국 2월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. 시간이 지나 재화가치가 급격히 감소했는데 소비자가 청약처리를 한다면 이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. 또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이 사람에게 맞는 1대1 맞춤형으로 제작된 상품인데 소비자가 청약처리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